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러시아에서 온 노른곤주 났다. 저는 시애입니다. 영양돌솥밥 먹으러 왔어요.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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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mily. 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. 인상에서 유명한 수상avais즙이나 한국 Android. 이런 거 알아야죠. 공유주 이유는 정말 유명한 им entr 박상원voll最iens 대박 대박 이슨재 씨도 오시고, 김영철 씨도 오시고, 신혜라 씨, 뽀용 씨, 차효 씨 권상우 씨도 오시고 언니 잘해! 한국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진을 선택할 수 있을까? 너 보다 더 잘해? 홍 도깨야 한 대 구 이 이 뱀 만 뱀 판 사장님 여기 we need to close door sound 뭐 해드릴까요? 이 천 영양 돌솥밥 주세요 사장님, 얼마 좀 기다려야 돼요?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에 또... For example, if I have dress, it's bad too We like it We'll wash our hands So many What is this? 이거 계란이에요? 네 엄청 맛있게 보인대요 맛있어요 이거는 유채 유채? 나물 아 나무? 나무 뭐 또 있어? 김 아 김, 김 아, 이거 계란해 너리 음... 영양 돌솥밥 영양 돌솥밥 밥을 이제 여기다가 떠요 여기다 떠봐요 따라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물을 보여요 어까맨도 신앙이더라고요 송룡, 누룽지 아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누룽지 만든 거예요 송룡 노런지? 무슨 뜻이에요? 저도 이렇게 해야 돼요? 해봐요 확실해 대박이다 괜찮아요 이샤이샤이샤이샤 And what? And you will wait 오케이 기다리고 있어요 Yeah Can I eat?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를 넣어야 나무를 보소 보소 조금씩 먹읍시다 비비해야지 두 가지? 같이?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우리 정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비빔밥 아니에요? 비빔밥 아 비빔밥 고기도 먹을 줄 알죠? 고기 고고기 이렇게 넣고 김치도 콩나물 겉절이 고추장을 넣을 건가 간장을 넣을 건가 간장을 넣을 건가 간장 조금 조금 많이 넣지 말고 그렇게 하고자 비빔밥 먹어봅시다 오케이 오 맛있게 드신다 오 맛있네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비빔밥 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좋아가지고 입맛에 딱 맞아요 각지배 I really like 아 아 괜찮아요 아 젤리 보소 좀 더 먹고 싶대요 너무 맛있대요 오 오 정말 맛있는데 아 정말 맛있는데 창원 생성? 저 이것도 좀 소시스 응 We can see Thank you 좋게 좋게 좋게란 좋아가지고 그러면 띵동 좀 더 서워요 오 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And Water 사장님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물? 네 찬물? 네 그리고 계란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요 계란 하나 더 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 달래요 먹고싶을게요 근데 왜 이렇게 했어 리나야 계란이 하나 더 줘요 일단 전 음 음 아 코리안 맨얼 코리안 맨얼 코리안 맨얼 이거 먹는 거예요? 응 확실하세요? I think this is just for cleaning 그냥 신는 거예요 신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죽? 죽? 아 네 알아요 rice water 아 rice water 좀 hot Products 음 음 음 så Not delicious 근데 너무 맛있을까 너무 맛있다 맛볶ν 맛볶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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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이거 혹시 좀 너무 식해 오, 너무 시원해 차가운 거에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음... 좋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식 없어요 르바이트 짠 짠 왼쪽 아니면 오른쪽 선택할까요? 왼팔 이거 그냥 러시아에서 온 카드에요 솔라리잖아요 저 제 엄마가 지금 러시아에서 있어요 그래서 좀 슬퍼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줄 거에요 왜냐면 감성 전 수월에 전 구일 그냥...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만 야단치세요 나타, 나타? 안돼, 안돼, 안돼 이 곳은 평창이라고 불렀어요 와, 이 집이 좋아해요 카슬 그 개는 제 좋아하는 고양이가 아, 귀여워 왜 그래 길어 아, creates 아카맨 우리 친구가 선생님이 이걸 불을 빌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여기저기 쿨